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구성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명의대여 보따리사무장 자격정지 요청을 청원합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금 이게 세무사 현실 업계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바로 명의대여 보따리사무장이다 이거예요. 1920년대생도 지금 세무사를 한다. 그런 언론기사가 있어요. 1920년대생이면 지금 몇 살입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전자기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무장들이한테 명의를 대여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이요. 실상 전산기장 그거 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국세청에서도 이렇게 직원들, 법무과 직원들도 이렇게 보면은 세무선 나가기를 그렇게 꺼려해요. 청에 있는 분은 꼭 청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세무선 나가면은 이 컴퓨터 전산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가지고 해야 된대요. 그만큼 그게 전산이 점점점점 어려워지고 그걸 또 이제 옛날 분들은 그걸 배우질 안 했으니까 새로 배워가지고 그 일일이 입력하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업무의 강도가 엄청 필요하다. 그러니까 청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나가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세청 전산세정이 점점점점 정교화되고 정치화되다 보니까 신고 한 번 하는 것도 납수자고 그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뭐 요구하는 것도 그렇게 많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 하느냐. 결국은 세무사가 이렇게 막 일일이 다 내 거 다 보고 이렇게 해 줄 것 같아도 그게 이제 사건이 일단 몇십 건 이상 올라가면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과부하가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100건, 200건씩 가지고 세무기장 신고해 준다. 막 이런 게 그게 이제 참 어폐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청원 내용을 한 번 읽어볼게요. 세무대리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낮은 가격으로 수입료 덤핑을 해서 세무사 얻기를 망치는 주범으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명의대여입니다. 명의대여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세무사에게 일정 대가를 주고 세무사 명의를 대여해 세무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죠. 거의 고발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세무대리가 잘못됐잖아요. 신고가 잘못됐다면은 그건 납세자를 책임지고 조세포탈로 이렇게 고발을 하는데 세무사는 같이 고발을 안 해요. 아니 포탈을 했다면 납세자가 포탈을 했겠습니까? 그거를 신고해 준 사람이 같이 했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조세범 처벌법이면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활용을 안 하죠. 그러니까 북세청이 고발을 해줘야 되면 고발을 안 해줘면 처벌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명의대여가 더욱 판칙이 되는 것이라고 들은 바 있습니다. 고령의 세무사들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 중 상당수가 명의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협회 차원의 산부로 손을 대지 못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전에 국세청인과 세무사협회 고발한 적이 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결과 통보는 커녕 증거 미비라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사협회에다가 이렇게 고발을 하면 증거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한대요. 증거를 증거까지 가져와라. 보인들이 측근조사를 해야 했죠. 분명히 내가 적어낸 사무장 즉 세무사의 이름은 세무사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무사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세무사가 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게 우리 지금 세상 현실에 가장 큰 문제집니다. 그 피해를 누가 보냐. 납세자가 본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조세협사 사건 중에서 1심에서 져가지고 오셨는데 2심에서 제가 해가지고 그걸 정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세무사인 줄 알았대요. 세무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부도가 났으니까 음이 부도 났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소득세는 대손 처리를 하고 부가세는 대손세액 공제를 해가지고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법이잖아요. 이 법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도 난 거를 세금에다가 반영을 해달라고 하니까 비용을 어떻게 됩니까? 비용을 이렇게 부풀려버린 거 자기가 그냥 평소 하던 수법으로 너무 쉬운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세금 내가 이렇게 반영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생색을 낸다 이겁니다. 아니 당신이 책임을 줘야지 이런 식으로 조세포탈을 당신이 했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잘 몰랐다니까 나는 세무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일하고 이러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법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신고는 원래 납사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발하겠습니다. 조세포탈죄로. 그러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세금을 다시 잘못됐다면 내가 내게요. 내겠는데 내가 무슨 고의가 있습니까? 조세포탈하겠다는 고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무장이잖아요. 명예를 빌려 놓은 거예요. 명예를 빌렸으면 명예대여를 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 공무원한테 꽉 잡혀버린 거예요. 당신 말 징계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이 세무 명예대여한 사람 세무사도 징계시키겠다. 2년간 자격정지시키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솔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납세자가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거다 이겁니다. 결국은 이분도 법정에 가서 그런데 검찰 수사를 할 때도 세무는 이걸 말을 했어요. 그대로 진술을 했는데 검찰 수사관은 그 사람을 참고인으로만 부르고 다 납세자 책임 잘못했네요. 아니 이 사람이 사무장이 자기가 이렇게 해서 했다니까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지만 어떻게 됩니까? 검찰 수사관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더 잡아야 실적이 있겠어요? 납세자를 잡아야 사업자를 잡아야 실적이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니 확인해 보면 금방 아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왜 이게 명의대의 보탈의 사무장들이 이 사무장의 세계가 있어요.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구나 제가 이렇게 들은 이야기로 이렇게 보면 이 사무장들 자기들의 세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실력 대신에 인맥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인맥들이 있어요. 경찰에도 자기 인맥이 있고 검찰에도 인맥이 있고 그러니까 인맥 쌓는 거예요. 인맥만 쌓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업을 해가지고 영업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전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많이 알죠. 사람을 많이 알고 그리고 어디든지 가서 무슨 세무조사 이렇게 받아라 이렇게 자기가 교육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이게 제재가 안 되고 이렇게 협회 차원에서 그게 안 될까? 저는 그런 것이 오히려 의아화더라고요. 그런 게 전부 다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자격증 없이 자기가 무슨 법률 대리를 한다? 그거는 자격증 위반인데 또 그런 사람들이 사무장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사를 고용으로 할 수도 있죠. 충분히 자기가. 그런데 세무조사 컨설팅 주식회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회사가 존재한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세무사 협회 차원에서도 보면 징계사유 이렇게 단속 대상 이렇게 보면 무슨 컨설팅 회사가 세무 대리 업무를 한다. 그런 거 이제 단속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언론 뉴스도 보면 무슨 보험 모집을 하면서 사람들 금융상품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아 이 보험금 상품에 가입을 하면 저희들이 몇 달간 세무 기장 이런 신고들을 무료로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깎아주겠다.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도 문란하다. 문란하다 이거입니다. 현장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이야기가 제가 이렇게 봐도 해년마다 한 몇 명씩은 세무사한테 손해배상 해달라는 것이 많이 와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꼭 물어보죠. 그 사람은 세무사를 받냐. 그 사람이 세무사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는 사무장이에요. 그리고 또 사무장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세무사 얼굴 한 번 봤냐. 그러니까 세무사 얼굴 본 적이 없대요. 몇 년 동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사한테 세무사 사무실에서 나 소득세 기장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세무사가 그럼 내 거 보고 이렇게 팍 범위대로 찾아가지고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보통은 처음 다 이렇게 전산 부기하는 그런 시험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다 한다. 우리나라 신고의 대부분이 여직원들이 하는 거죠. 그런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변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법률과 그분들이 이제 훈련을 받지는 않았겠죠. 그분들이 그 정도 훈련을 받았으면 세무사 자기 시험 봐가지고 합격을 해야죠.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게 되면은 납세자만 불행한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제도 이제 내일 모레 가야 될 소송 사건에서 오늘도 이제 상대방에서 피고 측에서 국세청에서 서면 온 거를 이렇게 보면서 물어봤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증여세 증여세 세무조사가 나와가지고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이게 확대가 돼가지고 종서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증여세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종서세로 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그거를 확인해줘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건 말이 맞냐. 그러니까 아니 자기는 그런 게 아니다. 이쪽에 이제 자기도 세무사로 알았는데 아니요. 이 사람은 사무장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 사람한테 어디 회계법인에 갔더니 이 사무장을 만났다 이거예요. 사무장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이제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기장을 이 사람이 계속 한 8년 이상을 했대요. 또 8년 이상을 했는데 이게 증여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가 나온 거예요. 외고 통지가 나왔어요. 외고 통지가 나와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쪽에다 하니까 이 사무장이 아 이런 건 내가 경험이 많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해줄게. 걱정 마시라고 별거 아니다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없는. 그러니까 이거 형식적으로 한 거니까 별거 없는 거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있었죠.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와가지고 이 사무장이 와가지고 뭐를 이제 뭐 내가 이렇게 세무공무원한테 접촉을 해가지고 뭐 해볼 테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자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나중에는 이제 그게 아이 택도 없더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절절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 세무공무원 조사하는 세무공무원 막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고 자격정진 시킨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벌벌 떨대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납세자를 대리를 해줘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여기다 사인을 하라고 막 사인을 해줘야 된다고 막 강요를 오히려 이 사람이 강요를 하든 납세자한테 아니 그걸 왜 사인을 하라냐고 그러니까 나중에서 이 사람을 못 믿어가지고 이제 다른 세무사를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 사무장한테 뭐 하려고 세무조사 대리를 맡기냐. 그러니까 그동안 한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도 자기 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또 자기가 잘 한다 하니까 맡겼는데 이렇게 될지는 몰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무사는 이제 어디 가가지고 절대 확인서 적지 마라. 확인서 적으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니 나 이게 확인서 못 적겠다. 이렇게 되니까 아 그러면은 그래?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 7억 얼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여기서 그러면 조금 뭐 이렇게 감해줘가지고 이렇게 한 거 그거 다 다시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이니까 납세자의 말이니까 납세자의 말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저는 그게 이제 항시우 그런 거예요. 7억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세무공무원이 7억 얼마 나온다는 걸 서면으로 보여주던 공문서 같은 걸로 그러니까 그 서면으로 봤다는 거예요. 서면으로 보는데 또 나중에 그러면은 뭐 깎아줬다고 이렇게 티내는 것도 그러면 서면으로 봤냐. 그러니까 이 사무장하고 같이 들어간 자리에서 뭐 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확인서 적어라. 확인서 적어라. 싸인해라. 안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취소해가지고 다시 원리대로 가서.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세법에 따라서 과세하면 7억이 나오면 7억으로 과세하고 내가 그 부분에 억울하면 하면 되는 것이지. 본인이 여기서 7억에서 4억 얼마까지 이거를 재량으로 가지고 이렇게 한다. 물론 이제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안보 내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눈감아져버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깎아줄 거면 불복해가지고도 깎을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 사무장한테 제대로 납세 대리를 못 받은 거예요. 조사 대리를 못 받고 이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불복까지 와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분은 이제 세무사인데 오셔가지고 자기 불복 좀 해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무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무장이 있고 이 사무장을 자기는 이제 이쪽에 이제 부동산 이쪽에 이제 자기가 업무를 했다 하길래 이제 썼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납세자 일부터 뭐 200명이 있다. 200명의 사람을 자기가 이제 관리를 하면서 사건을 무슨 신고를 하면 이 사람한테 계좌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자기가 육을 먹으면 이쪽에다 4를 넣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100건이 한 1,000건이다. 1,000건이다 하면 이쪽에다 주는 거는 한 200건 정도 이쪽에다는 800건 정도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한다 이거예요. 사무장이라면 왜냐하면 왜 내가 명의 빌려가지고 하는 세무사한테 뭐 하려고 다 줘요. 자기가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먹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명의를 빌려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주는 거고 나머지는 지가 먹는다. 그러니까 사무장 자기 명의로 오고 이 사람도 차명 계좌를 가지고 있죠. 차명 계좌가 이제 자기 내연녀. 내연녀에 이쪽으로 이렇게 싸주고 이런 식이다. 이쪽으로 들어온 거 이쪽으로 싸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데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뭐를 해가지고 세무 공무원하고 뭔가가 연관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형사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이 다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한테 과세를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한테 다 과세를 해버리는데 이 사무장이 이쪽으로 먹은 것까지도 다 이 사람의 매출로 잡아가지고 해버린 거예요. 아니 이거는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실제로 이 사람이 먹은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금을 추적을 해가지고 전부 다 분류를 했는데 내부에서 그거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세무 공무원 가족이 한 번 다치면은 살벌하구나. 이 사람도 국세청 출신인데 그러니까 가족이 다치면은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불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그 뒤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래서 세무사협회마다 언론기사를 보면 부산지방협회에서는 그렇게 사무장으로 뛰는 사람들이 부산지역에만 300명이 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예전에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아니 그 프리랜서들만 전문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해주겠다. 세무신고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 몇 천명권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 하루에 한 달에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젊은 사람이 30대 사람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년 못 가가지고 다 들통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신고를 맡겼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폭탄을 맞아버린 거죠. 다. 그게 납세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세목이 있잖아요. 신고세목이 있고 조사세목이 있어요. 조사세목은 예전에 이거는 이제 상속세하고 정여세목만 조사세목은 나머지 세목은 다 신고세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것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고지를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너가 알아서 납세자가 알아서 신고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본인이 다 져라. 그러니까 본인이 세무사를 잘못... 세무사는 세무사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엉터리 세무사에요. 엉터리 세무사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납세자가 엉터리 신고한 것이 처음다가 이 사람 납세자한테 다 가버리는 거죠. 납세자가 다 피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산세는 가산세대로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조사형사 책임까지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겪어보면 살벌하죠. 무섭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장료 조금... 이 사람들은 무기장, 보따리 사무장들은 다 그러면 가격 경쟁을 해야 되니까 세무사가 그러면 월 2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10만 원 받는다 하면 10만 원짜리에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푼돈을 아끼면 안 된다 이거입니다. 정식에 자격증 가진 사람한테는 정식으로 그 대가를 주고 이렇게 용역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특히 이렇게 증여를 받은 큰 돈을 증여받은 사람들이 우외로 푼돈을 아끼는 겁니다. 우외로 푼돈을 아끼고 아줌마들도 시장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쇼핑하듯이 꼭 시장에서 물건값 사듯이 이거를 전문가가 이렇게 상담하는 것을 꼭 흥정을 해요. 흥정하는 그런 아줌마들이 우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푼돈을 아끼고 그러니까 이런 사무장들 어디다 전화해가지고 무료 상담합니다. 무료 상담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해봐야 답 안 준다니까 답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해가지고 한 10명의 전화 받아가지고 내가 아는 것처럼 가가지고 세무서 가서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막 세무서 직원을 이제 세무서 직원의 표현 말로 달달달 볶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가산세가 아닌 2억 5천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말도 세무공무원 말대로 믿고 우리가 내가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그때 하는 말이 아니 그때그때마다 물어볼 때마다 틀렸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A는 A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이래 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함부로 푼돈 아끼려다가 큰 코 다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 다 푼돈 아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푼돈 아끼려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런 거를 왜 이런 거를 상담받고 이런 거를 왜 이런 전문가한테 돈 쓰는 거 상담 이렇게 하고 이런 거를 왜 아껴 하냐 이거예요. 그런 거 아껴 하다가는 나중에 본인이 큰일을 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 청은 또 이렇게 보면 현재 나라에 국세도 없고 지금이 IMF보다 더 힘든 시기라고들 합니다. 보따리 사무장들이 판치고 세무사들은 한 건물 건너 또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막 세무사 사무실이고 우리 이쪽만 해도 한 3,500명이 들어가는 큰 빌딩인데 이 문종법조단지마다 세무사 한 층에만 해도 이게 또 다섯 개나 되잖아요. 그러나 그 이름을 가진 세무사는 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법인마다 전부 다 세무법인, 세무법인 그런데 세무법인이 되려면 법인이 그러면 무슨 A법인, A세무법인 하면 A가 무슨 지점, 지점 이렇게 지점은 놓을 수 있어요. 지점은 놓을 수 있는데 A법무 이쪽에 대표자 뭔가가 이렇게 자기들이 등재된 이 사람이 이쪽에 이렇게 와야 된다. 꼭 한 명씩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없고 이건 명의만 또 이쪽에다 빌려주고 이쪽에서 또 뭐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쪽에 사무장하고 연결해가지고 사무장이 이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자기가 고용 세무사를 세무사를 고용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은 세무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예전에 어떤 세무사를 만났는데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자꾸 아니 아니구나 국세청에 제가 이제 조세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있는데 자꾸 이제 어떤 윗분이 제가 예전에 모셨던 윗분이 한번 점심 아니 전염먹자여서 먹었는데 세무사가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좀 위원회에 가는데 좀 이렇게 좀 이 사건 좀 긍정적으로 봐달라 그런데 아니 내가 그게 법리가 맞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거는 말하지 마시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법리 따라서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위원이 되면요 그런 로비가 항상 있어요 로비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생색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봉투를 주려고 하는데 그거 왜 주냐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시의 그런 부분들이 세무사 이런 현장 불복실무에서 보면요 당연히 뭐를 줘야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이렇게 관습에 벗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지 마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니 그런 거 그렇게 현금 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꾸 주면은 그러면은 아니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 그거 비용 처리도 안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되냐고 그런 거 주다 보면은 본인이 또 손해나는 거 아니냐 비용 처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은 가족들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 참 같은 가족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 세정현실이 국세청 자체는 상당히 개혁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밖의 현실을 이렇게 보면은 같이 이렇게 비례해서 개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하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죠 근데 변호사 업계도 사무장들이 많죠 사무장 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사무장이 변호사 고용이어서 법인을 읽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검찰에서 한 번씩 정리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살아남는 거예요 왜 그거 알기가 참 적출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지만은 그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검찰 차원에서 한 번씩 정리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세무사는 세무사 그러니까 그거를 검찰에서 정리를 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한 번은 이제 해 봐야 될 국가 권력이 나서야 될 부분이 있다 왜 변호사 옆에는 뭐를 해도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하라 아니 세무사 옆에는 스스로가 나와 가지고 뭐를 안 한다고 기재부가 그걸 쫓아다니면서 공무원도 없는데 그걸 조사할 리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고발되고 뭐 이런 것만 확인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세정현실을 이런 부분을 검찰도 이제는 한 번 이렇게 전부 다 스크린 해 가지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수사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니까 이 말 자체 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과연 몇 군데 세무사에서 몇 명이나 진짜 그 이름의 세무사가 기장을 하고 대리 세무를 하고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보따리 사무장 즉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 및 세무사들을 징계 내려주시고 보호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하더라도 단 한순간의 지나침으로 국세의 보탐이 되도록 전부 다 벌금형을 내리든지 아니면 세무사에 발을 들여넣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고 남의 소득을 개선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젊은 세무사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청원이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는 변호사도 세무사 기장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를 땄으니까 당연히 세무사가 되는 거죠 세무사 자격증만 있는데 신고를 하려면 저 같은 경우는 2003년 이전에 변호사 딴 사람들은 세무사협회에 한 달간 교육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장을 할 수 있어요 기장 저도 이제 직원들 채용해 가지고 기장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변호사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무사 시험을 합격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세무사법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헌법 그 한정합헌의 해석인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 세무사법을 개정하도록 됐는데 지금 이제 국회가 휴점 상태니까 위안무야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이제 세무 기장을 신고를 할 수 있는 막 그 경쟁체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무사도 보면은 정확히 두 부류가 나눠요 고시 출신이고 국세청 출신 두 부류가 나눠진다고요 이거는 세무사 시험 봐 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들 이거는 국세청에서 나온 사람들 이게 5급 이상 5급 이상 5년 이상 한 사람들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전부 다 이분들이지 이분들은 이제 세무사 자격증이 저절로 나와요 지금은 이제 지금 세무 공무원 한 사람들은 이제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무사 시험 봐 가지고 시험 봐 가지고 시험 합격해 가지고 나온 사람들 있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시험 합격해 가지고 나오죠 대체로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 이제 50대죠 50대 50대 후반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와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옛날같이 시험에 합격을 못해요 지금은 뭐 작년만 해도 뭐 저 28명인가 24명인가 20명대밖에 합격을 못해요 예전에는 막 300명 350명 저 법무원장 시절만 해도 전부 다 350명 정도 이렇게 합격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고시 세무사 시험 출제하는 기간이 옛날 국세청에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지급능력개발원인가 뭐 그쪽으로 바뀌어 가지고 시험이 이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고시 공부하듯이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 사람이 더 유리하게끔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에서 업무 보다가 시간 짬짬이 내가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불리한다 불리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아 우리 예전에 그 법무과 직원은 진짜 실력이 좋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자꾸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시간이 부조가 돼요 시간이 그렇게 그리고 출제 경향이 매년마다 이렇게 틀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응을 못하겠더라고요 매년 출제 경향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매년 출제 경향에 대응을 하니까 빨리 빨리 이 사람들이 많이 합격되고 이 사람은 적게 합격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격을 하더라도 10년 미만 10년 미만 국세청 10년 미만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면 이게 10년 이상 되는 사람들은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상당히 좀 드물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무사업계도 보면 경력 있는 이렇게 국세청 출신이 일단은 이제 적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끼리는 이제 나눠지잖아요 이제 다 경쟁체제니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잖아요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세무사는 비즈니스잖아요 사업을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건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기장 건수가 많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이니까 사람을 많이 끌어와야죠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인맥도 없고 그러니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장한테 의존할 수가 밖에 없죠 저도 이제 변호사 처음 옛날 고식 공부할 때부터 자꾸 사람들한테 들은 이유가 사수가 좀 치운치 않으면 조수가 똑똑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수한테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생존권 영역이다 보니까 함부로 이렇게 건들기도 어렵고 뭐 하기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알게 모르게 그냥 관행으로 이렇게 고착돼가지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이제 결론은 신고는 납세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겁니다 신고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시 빠져나갈 방법들이 정해져 있다 왜? 아니 저 사람이 시켜서 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검찰에서 수사하면서도 아니 납세자가 시켜서 저는 그대로 자료 준 거 그대로만 했어요 이렇게 되고 손해배상 뭐 해달라고 해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자료 준 대로 제가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헷갈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좀 국가가 나서 가지고 뭐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복식 기장 응모다 해가지고 복식 기장을 하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일반 세무사들 아니 사업자들이 어떻게 하냐고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성실 신고 제도 그것도 세무사가 이렇게 사인해 주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인데 그런 식의 제도보다는 근원적인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아니 납세자가 성실하게 돈을 내고 싶다 이거예요 세무사 국가한테 내고 싶은데도 힘들어서 못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누구한테 대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판치고 있어버리면 결국은 나중에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를 하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17년 동안 그 사람이 세무사인지 알았더니 사무장이더래요 이제 딸이 이렇게 상속세 신고하려고 보니까 근데 나중에는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또 나중에 이제 몇 억이나 또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 부분에서 아 이게 국세층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내가 이거 불복해 가지고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성공 보수 몇십 프로 내놔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뭔가가 세무사가 자기가 서류를 제출 안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제출해 놓고 그거를 불복해서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돈 내놔라 그러니까 이 수법들이 보면 보통들이 아니더라고요 단수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어어 하다가 모르죠 납세자들은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자들이 세금을 아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아직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업하기 바쁜데 다들 이러죠 이런 부분에서 뭔가가 이제 정리가 한번 해야 되고 이런 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됐다 이건 너무 늦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번은 꼭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책임은 세무사 본인들도 이렇게 지드라니까요 왜 사무장의 그 매출을 세무사한테 매겨 버린다니까 국세청이 스스로 그러면 꼼짝없이 당하고 그거 위해서 내가 억울하다면 세무사도 불복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라이크 알림 이렇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보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